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올리브영의 그 마크 아시죠? 올리브영 제품 이미지 사진 같은 거 보면 이 마크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얼루어에서 선정한 Best of Beauty Awards에서 상을 탄 제품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화장품 시상식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에 얼루어 베어뷰에서 수상한 제품들 사용하고요 또 페리페라에서 이 신상 가을 도토리 컬렉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을 도토리 컬렉션도 한 번 사용을 해보면서 오늘 메이크업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렌즈 미리 끼고 왔고요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여기 패드를 좀 제거를 해줄게요 샤워 마치고 드라이하면서 얼굴 마를까봐 계속 붙이고 있었는데 제가 붙이고 있던 이 패드는 잇츠스킨의 파워 10 포뮬라 LI 젤리 패드 감초줄렌입니다 제가 요즘 이 잇츠스킨 감초줄렌 라인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얘는 그중에서 토너 패드인데 보시다시피 패드가 굉장히 굉장히 얇아요 이게 진짜 최대 장점 중 하나가 시트가 엄청 얇아서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착 붙이고 있으면 투명하게 이렇게 피부가 다 비칠 정도로 굉장히 얇은 패드인데 얇은 만큼 밀착이 잘 돼서 제가 방금 계속 드라이할 때 붙이고 있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막 분주하게 집안 돌아다니면서 붙이고 있어도 안 떼어지고요 팩으로 사용하기 딱 좋아요 감초 진정 에센스를 잔뜩 머금고 있어가지고 밀착도 완전 빈틈없이 초밀착으로 되고 진정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라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건 인증을 받은 저자극 수분 진정 젤리 패드라고나 할까요? 요것도 Allure Best of Beauty Award Winner라는 사실 요즘 엄청 추워졌잖아요 갑자기 가을이 진짜 확 왔어 그래서 약간 수분 촉촉 먹으면 스킨케어를 꼼꼼하게 해주고 오늘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요거는 보습 앰플과 에센스 군에서 Award Winner인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라곰 셀러스 아쿠알렌 솔루션 패키징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도자기 같은 패키징으로 돼 있는데 이 하얀 백자 같은 도자기 위에 딱 검은색으로 라곰 이렇게 라벨링 돼 있는 게 너무 예뻐요 갑분 앰플 AS 얘는 탄력 있는 광채 피부를 만들어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투명한 에센스거든요 더블 아쿠아 그리고 식물성 발효 스쿠알란 요 두 개의 강력한 시너지가 특징인 아쿠알렌 솔루션 얘가 진짜 탱탱하고 광채나는 피부를 완성시켜주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뭐랄까 수분 탄력 에센스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데일리로 사용해주기도 굉장히 좋고 중요한 날 전날에 스킨케어로 몇 번 계속 이렇게 레이어링 해서 약간 수면팩 비슷한 느낌으로 굉장히 두껍게 얹고 자면 다음 날에 광채가 진짜 미쳐요 지금도 보시면 딱 두 번만 레이어링 했는데도 이렇게 속보습이랑 이렇게 광채가 도는 거 보이시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 얼굴에 광채 보이세요? 이거 딱 두 번만 레이어링 한 거거든요 와 근데 진짜 광채가 미쳤어요 여러분 진 나갔던 광채가 돌아왔어요 완전 촉촉촉촉촉 그 자체 진짜 이 딱 추워지는 시즌에 사용하기 너무 좋은 앰플이거든요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마무리 피니싱 터치로 이 광채를 완전 확 잡아버리는 아주 끝장을 내버릴 수 있는 미스트를 좀 사용을 해줄 건데 얘는 꼬달리의 뷰티 엘릭시르 라는 제품입니다 엘릭시어가 완전 그런 뜻이잖아요 막 사랑의 묘약, 묘수를 부리는 묘약, 명약 이런 뜻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너무나도 약간 뷰티 엘릭시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묘약 바로 이 꼬달리 미스트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갑자기 모틀 ASMR을 또 시작하는 이것도 너무 케이스가 완전 고급스러운 유리병에 담겨져 있는데 이 미스트가 바로 수많은 셀럽들,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꼬달리의 베스트 셀링 제품입니다 이게 모공 에센스 미스트인데 피부에 보습과 생기를 뿜뿜 풀어 넣어줘요 여기 잘 보시면 위에 이렇게 노란 오일막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일막과 수분층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이렇게 섞어서 오일과 수분을 함께 섞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살짝 쿨링감이 있는 살짝 화한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프레쉬한 느낌이 나고 좋은데 그래도 약간 좀 쿨링감과 화함이 살짝 있기 때문에 눈가는 최대한 피해서 좀 한 20cm 정도 떨어진 이쯤에서 저는 그냥 아예 이걸로 샤워를, 거의 샤워를 해줍니다 그리고 냄새가 너무 힐링이에요 약간 허브향? 아로마향? 아로마 테라피 같은 거 받거나 마사지 받으러 가거나 했을 때 샵에서 나는 그런 약간 허브 풀 아로마 향 있잖아요 그런 게 은은하게 나면서 피부에 엄청 쿨링감과 수분 광채를 꽉꽉 채워주거든요 제가 요즘 피부에 엄청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피부가 한번 무너지고 조금 회복이 된 상태인데 이게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피부에 엄청 신경을 쓰게 돼가지고 가뜩이나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피부가 건조해서 또 피지를 막 엄청 내뿜을까봐 요즘에는 건조할 때마다 그냥 미스트를 겁나 처발처발 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간 어성초 들어간 그런 여름에 뿌리기 좀 가벼운 그런 미스트들을 수분 충전할 때마다 수시로 뿌렸는데 이 꼬달리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 겨울 시즌이잖아요 오일층도 들어있고 해서 이렇게 추운 시즌, 건조한 시즌에 뿌려주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꼬달리 미스트가 미스트 부분에서 어워드 위너였고요 자 이제 스킨케어는 대충 이 정도로 마쳤고 제가 또 다른 어워드 위닝 스킨케어 제품 마지막에도 소개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일단은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토니모리의 비시데이션 진정 커버 쿠션 21호 스킨 베이지 와 토니모리 비시데이션 진짜 추억이다 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비비크림 이후에 CC크림까지 등장해서 엄청 자연스러운 커버력으로 유명했는데 바닐라코 같은 브랜드에서 막 CC크림 나오고 그랬는데 이 토니모리에서 그때 비비크림과 CC크림을 합친 이국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비시데이션을 써보고 진짜 안 써봤는데 요번에 비시데이션 쿠션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보내주셔가지고 요 비시데이션 쿠션도 어떨지 한번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벗겨주고 전 요런 식으로 쿠션 입구가 이렇게 탁 트여있는 게 좋아서 일단 첫인상 합격! 커프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끝에 약간 요렇게 포인트가 돼있어서 구석진 부분 바르기 좋을 거 같아요 음 너무 많이 찍었나? 일단 21호긴 한데 엄청 막 제 피부에 지나치게 밝다거나 하지 않아서 적당히 밝은 21호인 것 같아요 너무 막 시화연 21호 그런 게 아니고 냄새가 거의 안 나는데 약간 풀풀한 그런 자연친화적인 냄새? 그 정도라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이게 비시데이션이 BB크림과 CC크림을 합친 그런 뭔가 파운데이션보단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학생분들이 쓰시기 좋은 그런 컨셉으로 그때 나왔는데 이 비시데이션 쿠션도 그거와 사실 같은 비시데이션이니까 그렇겠지만 동일하게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커버력이 뛰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피부톤이 상당히 균일해지는 게 느껴지는 느낌이랄까? 한 균만 발라서는 지금 커버를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것 같아서 저는 한 두 번 정도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비시데이션 한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하니까 조금 처음보다는 커버가 더 되긴 한데 어쨌든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인 건 확실히 하네요 눈썹도 그리고 컨투어링도 정말 아주 살짝 간단하게만 했고 제가 지금 입이 쩍쩍 갈라지고 건조할 것 같아서 립밤을 바를 건데 이 립밤을 여러분들과 같이 언박싱을 할 거예요 첫 게시하는 거거든요 첫? 이쯤되면 거의 ASMR쯤 코 또한 얼로우의 베스트 오브 뷰티 어워즈에서 수상을 한 제품인데 그냥 립밤이 아니라 틴티드 립밤이에요 지방시의 틴티드 립밤 로즈 퍼펙토 N303 컬러 어떻게 생겼냐면 허어! 이거 너무 고급스러워! 대박 너무 예뻐 이렇게 딱 지방시 로고가 쏘악 박혀있는 거 보이시죠? 음각으로 너무 예뻐 그리고 얘 전체적인 패키징 자체가 레자예요 레자 가죽이죠 가죽 가죽 스크래치가 날까봐 조금 무서운데 이런 인디핑크 컬러의 가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스터드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립스틱이 뿅 하고 열리는 부분이다 와우! 제가 이 예쁜 지방시 로고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직 오픈을 안 한 거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마블이 들어가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냄새도 약간 과일사탕 냄새? 회오리같이 마블 느낌이 들어갔잖아요 요게 틴트 립밤이랑 스킨케어 성분이 이렇게 같이 회오리처럼 결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습감에 도움이 되고 아주 생기있는 내추럴한 글로우 립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지금 살짝 옅게 발라봤는데 헉! 색깔 너무 예쁜데? 생각보다 막 색깔이 엄청 없진 않고 그래도 막 레이어링해서 바르면은 좀 이렇게 은은한 내추럴 글로우가 굉장히 잘 보일 정도? 이거 쌩얼에 바르기 진짜 너무 예쁘겠다 그냥 딱 간단하게 피부 좋으신 분들은 선크림이나 톤업크림 정도만 바르고 대충 눈썹 그리고 이렇게 립밤만 바르고 나가면 우리 예쁜 언니들은 그 정도만 해도 이제 메이크업을 완성 근데 막 내추럴하고 수수한 느낌 들고 이런 거 아시죠? 진짜 예쁜 사람 최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제 메이크업이 다 완성되기 전에 조금 흉해 보일 수 있으니까 립 진짜 최종 진짜 최최최최최최최 최종 바르기 전에 저 같은 영상 찍는 사람들한테는 완성 립 바르기 전에 이렇게 아프지 않은 느낌 들 정도로만 살짝 틴티드 립밤 은은하게 컬러 이렇게 발라주고 하면 딱 보기 좋잖아요 그냥 립밤 발라서 입술 하얘진 것보다 이게 얼마 전에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신미나님이 직접 사용했던 그 립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배우 픽템인 거죠 지방시 뷰티 러즈 바르펙토 립밤 너무 잘 쓸 것 같아요 아이죠? 이렇게 밑작업은 대충 다 마무리를 해놨으니까 본격적으로 이번에 페리페라 도토리 컬렉션을 한번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요것은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3호 금 쪼기는 왜 가을 웜이 좋아? 라는 컬러입니다 아니 장명 센스 뭐야 페리페라 너무 트렌디해 제가 금속같은 내 새끼 애청자로서 금 쪼기는 가을 웜이 왜 좋아? 아주 트렌디한 장명 센스가 아닌가 보시다시피 요 페리페라 도토리 컬렉션은 이번에 진짜 가을 웜 그 자체 가을의 도토리를 연상시키는 그런 웜하고 부드러운 컬러들로 다 구성했더라고요 어 뜬금고백 근데 저 약간 가을 웜톤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 약간 항상 제가 웜톤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가을 웜 색깔들이 좀 잘 받더라고요 사실 뭐 안 받는 게 없긴 하죠 여쿨 색도 잘 받고 봄웜 색도 잘 받고 여러 가지 다 잘 받는 편이지만 그래도 가을 웜이 굉장히 좀 뭐랄까 저한테 잘 받는 느낌을 살짝 느껴가지고 암튼 그리고 걔가 가을 컬렉션 패키징 보세요 페리페라 너무 귀엽지 않아요? 가을 도토리 컬렉션 페리농산 페리페라 숲속에서 갓 수확한 도토리의 멋과 색을 그대로 진짜 무슨 산지 직송 도토리 무슨 그런 거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패키징까지 센스 있게 만들어서 너무 컨셉 컨셉 자이언스 페리페라 이즈 컨셉 자이언스 그래서 오늘 얘네로 부드럽고 웜웜웜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먼저 베이스로 깔기 좋은 약간 불그스름한 모브빛 은은한 브라운 느낌의 베이스 컬러인데 이거를 잘 베이스로 발라주고 오늘은 얘를 언더까지도 엄청 그윽한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 이 밑까지도 좀 다크하게 오늘은 이렇게 이어졌고 다음에 이 은은한 쉬머 브라운 크림 섀도우 컬러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손가락으로 은은하게 눈 위에다가 약간의 크림 광채를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끈적한 그런 크림 섀도우 느낌이 아니라서 거의 뭐 파우더 섀도우 바르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슥슥 발라도 밀착력이 꽤 나쁘지 않고 많이 안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 코코아 브라운 색 있잖아요 눈꼬리에 은은하게 언더에도 음 약간 가을가을해 정말로 이런 가을 컬러들 쓸 때가 왔다 이제 추워가지고 하고 살짝 매트한 느낌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살짝 욕심이 나서 이 글리터 컬러 있잖아요 이거 되게 쉬머한 이런 느낌인데 이거 아주 살짝만 콕콕콕 찍어가지고 되게 그냥 남은 거 대충 있어서 발랐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그냥 대충 툭툭 얹어볼게요 괜히 얹었나? 아니야? 너무 괜찮아 은은해서 뭐 거의 안 보이니까 제가 요즘 필리밀리 이 히팅 뷰러로 이 뿌리 쪽만 집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걸로 전체를 다 집기에는 좀 불편하게 생겨가지고 그건 안 되고 일반 뷰러 먼저 하고 뿌리만 마지막에 살짝 찝어주면 바짝 컬이 올라가고 이게 꽤 오래 가더라고요 불고대보다 훨씬 간편한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마스카라 픽서 먼저 발라놓고요 얘는 진짜 써도 써도 안 단다 에뛰드 마스카라 픽서 써도 써도 달치를 않아 언제쯤 다를까요? 다음에 아이라이너는 은은하게 약간 좀 너무 블랙보다는 오늘 전체적으로 웜하고 따뜻한 느낌이 내기 위해서 약간 브라운으로 발라줄까 싶어서 이거 딘토 단테 원 바이원 아이 디파이너 411번 앤드 다크 하고 요즘 제가 코에다가 점을 찍고 있어서 코에다 대충 마스카라는 더샘 스튜디오 슬림핏 마스카라 1번 텐션 컬링 그다음에 아이 메이크업 디테일을 조금 더 추가를 할게요 에이프리 스킨 트임라이너 7번 그린 자인딩 이걸로 언더에다가 살짝 불그스름한 브라운 컬러 음영을 주면서 이거 약간 그윽한 분위기를 언더에 더해줄게요 그리고 살짝 제일 진한 이 고동 컬러를 약간 라이너 위쪽에 발라서 좀 더 약간 눈매에 약간 그윽한 느낌을 추가하는 다음에 이제 도토리 컬렉션 블러셔를 좀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샨샤인 치크 16번 도토리 좋아해 17번 인간 가을해 먼저 도토리 좋아해 요런 느낌? 그리고 17번 인간 가을에는 살짝 좀 더 진해요 더 진하고 더 붉어요 저는 그냥 두 개 섞어서 바르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제 입술이 너무 핑크핑크라 가을 도토리와는 조금 안 어울릴 수 있으니까 커버를 립은 여섯 종류나 있는데요 먼저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12번 힙생 힙사 그리고 13번 일잘 플럼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리고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는 12번 감동 심해 13번 흰구리 모브 14번 칠리 립 9 15번 킹 뮤트라 슈 역시 페리페라 장명 센스가 너무 영하시다 아주 그냥 Z스럽다 Z MZ 말고 Z여 그래서 제가 이 수많은 립들 중에 뭘 바를 거냐 얘네 색이 진짜 다 너무 예쁜데 제가 이 색깔 흥구리 모브? 요런 모브 색인데 이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은 살짝 모브라기보다 웜 브라운이 좀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정통 브라운 립으로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이 잉크 무드 매트 스틱 12번 힙생 힙사를 사용해서 일단 오버립 베이스를 만들어줄게요 이런 누디한 컬러인데 이게 또 페리페라 핑거 브러쉬거든요 요거를 입술 외곽에다가 입술 외곽 스머징하는 데 사용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까 좀 아까 사용했던 이 블러셔 있잖아요 17번? 이런 파우더 블러셔로도 외곽 정리를 한번 슥 해주면 좀 더 완성도 있는 느낌 킹 뮤트라 슈를 안쪽에다 발라서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얼로에 베스트 오브 뷰티 제품들과 페리페라 토토리 컬렉션까지 사용한 오늘 메이크업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보여드릴 제품이 있는데 요거예요 레디필의 레드락토 콜라겐 클렌징 밤 투 오일이거든요 요게 굉장히 특이한 게 짜서 쓰는 클렌징 밤이에요 클렌징 밤은 보통 단지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스패츌라 사용해서 일일이 좀 꺼내서 뜨기 좀 불편하다는 점이 있었는데 요거는 밤인데도 짜서 쓰는 타입 튜브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대박이죠 그래서 얘가 조금 밤이라 딱딱해질 수 있어요 해가지고 여기 뒤에 써있는 것처럼 혹시 날씨가 추워가지고 좀 굳었다면 너무 뜨거운 물 말고 따뜻한 물에 오븐 아니면 동봉된 스패츌러를 사용해서 뻥 뚫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들여서 한 메이크업을 다 한번 말끔히 싹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쭉 짜가지고 그냥 클렌징 밤 쓰듯이 똑같이 피부에 롤링을 해주면 되거든요 따서 쓰는 타입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생적이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장점이고 피지랑 블랙헤드 세정 효과가 좀 뛰어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기 모공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꼼꼼한 클렌징이 가능한 제품이고 요렇게 롤링 다 끝나고 나서 흐르는 물에 세안해주는 거 똑같쭈? 오늘 같이 좀 약간 영상 찍으려고 작정하고 메이크업 한 날 진한 메이크업 지워주기 딱 좋은 요 짜사 쓰는 클렌징 밤 일명 짜밤짜밤 10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할인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보 일단 드리겠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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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